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입시전략연구소 김광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어 절대평가와 관련된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영어 절대평가가 시행된지는 올해로 3년째가 되고 있고요. 그 3년 시행 동안 작년 그리고 재작년의 결과에 따라서 변동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6%네 7%네 어느 기간에서 8%가 1등급 정도 나올 것 같다라고 해서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결과 자료는 12월 4일 날 수능 결과가 나오고 나면 어느 정도 분포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영어가 절대평가가 시행되는 첫 해에 가장 좀 쉬웠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첫 해에 시행되다 보니 학생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이 어려움을 느끼거나 하면 안 된다고 판단을 해서 그런지 문제가 좀 쉬웠었고요. 그러다 보니 보시는 것처럼 2018학년도에 첫 해에 시행했을 때는 1등급이 10%, 2등급이 19%, 3등급이 25% 정도. 3등급까지 했을 때 수험생의 절반이 3등급을 맞았다라고 하는 수치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 해인 2019학년도에 아무래도 첫 해가 끝나고 영어에 대한 변별력이 조금씩 생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평가원에서 조금 난이도 있게 출제를 했는지 보시는 것처럼 작년 수능 같은 경우는 1등급이 5.3%, 2등급이 14.3%, 그리고 3등급이 18.5%로 누적 봤을 때 38% 정도입니다. 작년 대비 최소 17% 정도가 감소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작년에서 보시는 것처럼 입시 결과에 변동이 생겼던가 사실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제가 또 설명을 드릴까 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6월 평가원을 봤더니 1등급이 7.7%, 한 3만 6천여 명 정도 됩니다. 9월 평가원 봤더니 5.8%로 2만 6천여 명 정도의 학생들이 1등급을 받았다라고 나와 있고요. 올해 2020학년도를 좀 추정해 보려고 지금 보도자료가 나와 있는 영어의 지원자 수 대비 결시자 수를 체크한 겁니다. 아무래도 결시자 수는 시험장에서 체크가 된 거고 거기에 별다른 추가 사항들이 있어서 결격 사유가 발생되거나 해서 아예 결시자에 포함돼서 정확한 수치가 나와봐야 알 수 있겠지만 일단 나와 있는 자료를 가지고 추정을 해보면요. 응시자는 48만 2,348명 정도로 6%를 계산했을 때는 2만 8,900명 정도 7%를 계산했더니 3만 3천 명 정도의 숫자가 1등급을 받는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2018학년보다는 당연히 숫자 자체가 줄어들어 있다는 것은 확실히 아실 수 있으실 거고요. 작년 대비 퍼센트는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보시는 것처럼 인원의 차이가 많이 발생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7%라고 할지라도 지금 1등급하고 대략 한 6천여 명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제가 예측해 볼 때 지금 영어는 같은 경우는 올해 시험 받던 6월 평가원이나 9월 평가원 정도의 사이로 해서 대략 한 3만 6천 명에서 2만 6천 명 사이에 되는 인원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수험생 자체가 인원이 줄어 있다 보니 비율 자체가 조금 는다 할지라도 인원 수에서는 크게 많이 변동 사항이 생기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예측하지만 올해 영향 영향력은 작년하고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거다라고 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영어가 보시는 것처럼 주요 대학 기준으로 등급을 5등급까지만 일단 걸러냈습니다. 5등급까지 걸러낸 이유는 아무래도 뒤에 있는 점수 차이가 워낙 더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등급을 맞은 친구들이 합격을 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등급을 좀 잘라서 구성을 좀 해봤고요. 먼저 아셔야 될 게 내가 영어를 3등급 맞고 4등급 맞았다고 할지라도 환산 점수를 계산을 했을 때 국어나 수학, 탐구 영역에서 조금 더 많은 점수를 확보해서 영어가 점수가 많이 깎이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상세시켜서 환산 점수가 높다고 한다면 영어가 3등급, 4등급, 5등급 맞았다고 할지라도 대학을 지원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질 겁니다. 다만 만약에 4등급이다, 5등급이라는 걸 가정을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여기 건국대부터 한양대 정도까지는 그래도 이쪽 편에 있는 대학들은 조금 영어의 등급 간 점수 차이가 좀 적게 나는 거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서울대만 하더라도 지금 1등급을 맞으면 0점, 감점을 하거든요. 2등급을 맞으면 0.5점. 서울대학교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어 3등급이 들어가네, 4등급이 들어가네 라는 내용의 기사들은 아마 비비지하게 보셨을 거고요. 작년에 실제로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 의대에 진학한 학생이 영어가 3등급인데도 진학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작년 같은 경우는 국어의 이슈가 좀 있었고 국어의 표점이 워낙 높게 형성된 학생이 영어를 3등급 맞았는데도 합격한 케이스가 있다는 정도. 그러다 보니 이 정도 대학을 봤을 때 영어의 영향력은 아무래도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쪽 대학들 같은 경우는 영어 점수가 그래도 4점 이상, 등급 간 점수 차이가 4점 이상 나는 대학들 위주입니다. 경희대 같은 경우는 지금 1등급과 2등급 차이가 4.8점 정도. 크게 숙대 같은 경우는 10점 정도. 이제 가장 많이 점수 차이가 나고 있는 게 지금 보여지는 대학들이고요. 별표가 쳐져 있는 대학들 같은 경우는 중앙대도 작년에 원래 20점 만점으로 해서 점수가 0점 몇 점씩밖에 차이가 덜 하다가 올해 좀 점수를 좀 그래도 극간 점수를 좀 높인 상황. 이대도 그렇고 외대도 그렇고 작년하고 점수 구조가 조금 달라진 대학입니다. 이와여자대학교도 작년에 점수를 정말로 많이 깎던 대학으로 됐는데 그래도 올해 4점이 깎긴 하지만 작년보다는 점수 감소폭이 좀 축소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홍희대 같은 경우는 어? 마이너스 1점밖에 안 되는데 이 옆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점수 차이가 많이 안 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저한테 반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홍대는 아셔야 될 게 작년 기준으로만 해도 점수가 보통 합격되는 학생들의 성적을 봤을 때 100점 만점으로 계산이 되고 한 70점 정도 성적으로 학생들이 합격하고 불합격하고 됩니다. 좀 높은 학과는 73점, 4점 이런 식인 거죠. 동점자가 워낙 많습니다. 다른 대학들은 보통 1000점 만점으로 점수가 계산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렌지가 좀 길어지다 보니 영어의 점수 차이도 조금씩 차이가 좀 나더라도 극복하는 데 되게 쉬운 반면에 홍희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점수 구간이 되게 짧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점수가 좀 늘어난 상황입니다. 원래 좀 깊게 설명드리면 홍희대는 점수 계산을 할 때 표준 점수의 반영 비율을 곱하고 제일 마지막에 작년 같은 경우는 210점으로 나누고 100점을 곱해서 점수를 계산해서 70점 줄 점수가 나왔던 거고요. 올해 점수 계산 방식은 그 마지막에 100점을 곱하고 210점으로 나누는 계산식이 없어지면서 150점 대의 점수가 형성돼서 작년보다는 그래도 조금 점수가 벌어지는 현상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보시는 것처럼 그래도 1점이나 2점의 영향력은 지대하게 클 거다라는 게 홍익대를 지원하시는 학생들은 영어에 있어서 2점 3분밖에 안 나니까 되게 유리하겠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 꼭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중위권 정도의 대학들 중에서는 보통 1등급의 점수 차이는 앞에서 보셨드렸던 상위권 대학들보다는 조금 더 점수 차이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아무래도 중위권, 중상위권 이런 대학들부터는 영어의 변별력 또한 많이 생기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3등급을 맞았냐 4등급을 맞았냐에 따라서 점수 차이가 갑자기 많이 마이너스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가천대 같은 경우 3등급까지는 8점밖에 마이너스가 안 되다가 4등급부터는 마이너스 22점 마이너스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4등급 맞는 친구가 엄두를 낼 수가 없는 게 아무래도 가천대의 입장일 것 같고요. 아무래도 상위권 대학은 1등급과 2등급의 점수 차이가 좀 어떻게 보면 당락을 좌우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가천대부터 시작해서 서울에 있는 주요 다른 대학들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2등급에서 3등급 점수 차이가 좀 큰 대학들이거나 아니면 3등급에서 4등급 점수의 점수 차이가 좀 큰 대학들 같은 경우 아무래도 영향을 많이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종대 같은 경우는 200점을 주는데 2등급은 10점을 마이너스해서 190점을 주는 겁니다. 아무래도 세종대 같은 경우는 영어를 못 본 학생이 선뜻 합산을 성적을 가지고 지원하기에 아무래도 좀 아쉬운 점이 좀 많겠죠. 같은 대학으로 봤을 때 비슷한 대학이 예를 들어서 당국대만 하더라도 아니면은 뭐 여기 보시면 송술대만 하더라도 점수 차이가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 다른 영역의 합산 성적을 갖고 세종대 지원할 바에는 그냥 좀 더 높은 대학의 지원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점수가 많이 차이나는 대학들은 좀 눈여겨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경희대학교 학과에 어떻게 보면 작년에 입시 결과입니다. 경희대학교는 학교에서 국어, 수학, 탐구의 100분위 성적을 공개해주고 있고 영어의 등급을 지금 공개해주고 있는데 최종 등록생의 상위 80%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학년도에 영어 1등급이 10% 정도 나왔을 때 결과치 봤을 때 웬만한 학과들은 다 1점대에 수렴합니다. 1점 공매띠가 나오는 학과들도 있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의상학과에 지원하는 학생이다. 10명을 모집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2019학년도는 5%대 1등급이 나오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1.6등급이 평균 등급이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럼 10명을 모집하면 그중에 6명은 2등급이라는 얘기겠죠. 이해 되시나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영어의 등급이 경희대학교인데도 불구하고 다 1등급이 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절대적으로 영어가 조금 난이도가 생기면서 지금 등급 컷들이 작년보다 평균 성적이 다 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통 이걸 보시고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저한테 질문하는 내용을 하나 좀 소개해 드리면 선생님 영어 등급은 소수점이 없잖아요. 네 소수점이 없죠.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성적표에 나오니까 근데 이렇게 소수점으로 나오면 어떻게 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시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1.5 정도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절반 정도의 기준으로 1.5 이상이면 아무래도 지원하는 학생들이 1등급이 더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보시는 것처럼 1.6 이하로 떨어진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땐 아무래도 2등급 학생들이 더 많다라고 가정을 하셔서 어느 정도 분산치를 좀 보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국대 같은 경우는 제가 군별로 조금 나눠봤습니다. 동국대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문계 가군과 나군, 자연계 가군과 나군에서 선발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인문계 가군 같은 경우 2018학년도와 2019학년도에 이미 점수 차이가 등급만 하더라도 0.6점 정도가 차이가 나고 있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앞에서 보신 어떻게 보면 경희대학교보다는 조금 더 편차가 좀 더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나군 같은 경우는 거의 1등급이 떨어졌습니다. 1.5등급에서 2.4등급 정도 선까지 어떻게 보면 더 많이 떨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동국대학교만 하더라도 보통 학과들의 평균 등급이 영어만 하더라도 2점대의 거의 초반대의 성적들이 나오고 있는 거를 가정하면 지원하는 학생들이 3등급도 되게 많이 지원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학과마다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인기학과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등급이 좀 높은 친구들이 많을 거고요. 하위권 학과에 있을 때 등급이 좀 낮은 친구들이 좀 많아지는 게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셔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거고요. 올해도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현상들이 제가 볼 때 크게 많이 변동이 생길 것 같지는 않다라고 하는 게 제일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중2권 정도 대학이 숭실대학교인데요. 숭실대학교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이때부터는 3등급이 평균 등급으로 나오는 학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평균적으로 3명밖에 선발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 3등급인 친구들 지금 보시면 쭉 보시는 것처럼 앞에서 보신 대학들 것처럼 영어가 거의 2등급 때에 어떻게 보면 성적이 나오는 친구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차이가 2018학년도에 비해서는 2019학년도가 더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올해 수험생까지 감소 추세기가 훨씬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우회 대학들을 더 많이 합격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올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영어의 영향력은 많이 미치는 대학들이 보통 중2권 대학들은 영어의 성적을 많이 미칩니다. 그러다 보니 중2권 정도 대학을 지원하실 때는 영어 성적이 조금이라도 유리하다고 하면 조금 더 합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꼭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위권 학교라고 해서 앞에서 보여드린 영어 반영병소가 좀 적당한 학교를 갖는 경우는 당연히 영어를 좀 못 보더라도 가능성이 유리합니다. 다만 그런 학생들만 거기에 몰릴 수 있다는 것도 인지를 하셔서 잘 고민하셔서 지원하셔야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올해 영어에 대해서 좀 생각을 달리 가지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영어 절대평가, 그 영향력은 얼마나 될지에 대한 설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